멜리카 다이어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분이 이중기능성 유산균인 유산균의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체지방량, 복포지방, 내장지방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장을 해주면 이게 30포예요. 그리고 그람수는 90g이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굉장히 일반 다른 다이어트 식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유산균이면서 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겠죠. 또 요렇게 생겼어요. 한 포 한 포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뜯어서 복용할 수 있게끔. 1일 섭취량이 한 포예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먹고 자면 아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변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간단하게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일주일 정도 먹어봤지만 꾸준히 한 한 달 정도 요기 지금 30일 분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